크리스마스에도 역사 이야기하는 방송 아 어제 어머니 아프셔서 방송 못 봤어요 저도 사실 어제는 컨디션 문제 때문에 방송 조금 일찍 끝냈었거든요 아 녹방 보셨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오늘은 약간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크리스마스가 아 꾸리스마스 그거는 크레용팝 노래 제목이잖아요 그 노래도 갖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원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하고 그 미사 미사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 집안일 갔다 오신다고요? 네 다녀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가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한국말로는 예수 성탄 대축일이라고 하죠 아 물론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대축일은 아니에요 가장 큰 대축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죠 성삼일 근데 그 성삼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유동적이에요 어쨌든 근데 대부분의 이 크리스도교 종파들이 다 12월 25일을 기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가톨릭 성경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저도 성당을 다니지만 이 12월 25일로 맞춰서 기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 확인이 안 되고 그 이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성 목요일에 그 파스카라는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가 있어요 예식이 그런 걸 하고 거기서 이제 성체성사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날 밤에 잡혀서 새벽 동안 매를 맞으시다가 이제 성 금요일에 십자가를 못 박히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시작으로 이제 가톨릭이 성교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가톨릭이 성교되기 시작한 시점이 그 로마 제국 재정 시대의 초기예요 아우구스토스 시대는 아니고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은 아우구스토스 시대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시대 때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이고요 자 그런데 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은 사대복음서하고 그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여정을 적어놓은 그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건으로만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까지는 그 탄생이야기가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탄생이야기라기보다는 뭐 되게 좀 약간 다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교회의 그 가톨릭 교회의 그 지도층이 그 이 탄생 날짜에 대해서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초대 그 가톨릭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순환과 구원 그리고 부활 이 성삼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음 그 다음에 그 가톨릭이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기 전에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알렉산더가 도시 건설했다고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좀 몇 군데가 있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죽은 이후 로마 제국이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계속 이집트의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탄생일자에 대한 각종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날 때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달력을 참고해가지고 날짜를 추측을 해낸 거야 근데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이라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니산월의 14번째 날 를 수태일 아기가 그 생긴 날 로 하는 기준이 나온 거예요 당시에 윌리우스 카이사르하고 아우구스토스가 완성한 윌리우스 달력으로는 3월 25일이었어요 윌리우스 달력에서는 4월 1일이 새해였거든요 만우절이 4월 1일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4세기 가문 현재 그리스도교에서 2단으로 구분하고 있는 도나투스 주의자들이 있어요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월 25일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다 그런 기록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통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해요 다만 좀 그 뭐지 40주가 보통 임신이잖아요 40주가 임신인데 그 좀 약간 그래서 한 9개월 정도로 잡은 거죠 9개월로 잡았는데 교황 그 윌리우 1세가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선포를 해요 가톨릭이 공인된 이후 자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선포된 시점은 이제 서기 336년부터이고요 그 그 당시 로마 제국 그 윌리우스 달력 기준은 12월 25일이었어요 카톨릭이 그 밀라노 칭령으로 공인된 이후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에 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로마의 그 다신교 종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도 종교가 있어요 이집트는 이제 태양신은 선비죠 음 근데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 태양과 관련된 그 이제 신화적인 의미로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를 지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동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1년 중 가장 낮이 짧다는 그래서 근데 그 이후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나고 빛이 세력을 얻는다 그래서 생명이 소생에 나갈 수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12월 25일을 기념일로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왜 이게 12월 25일이 딱히 이제 원래 그 고대 국가들이 다 이날 축제를 지냈단 말이에요 다 축제를 지냈는데 분명 그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 그 고유의 축제 때 뭐 축제를 지내는 거를 로마에서는 허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로마 자체가 다 신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복된 지역의 그런 문화 이런 거를 반란만 안 일으키면 지켜줘요 음 지켜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뭔가 그 파스카 라고 그 유월절 뭐 과월절 해방절이라고 뭐 부르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기하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 부활 시기하고 딱 겹쳐요 음 그게 딱 겹쳐 그래서 뭐 부활은 괜찮다고 그렇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되는데 분명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숨어서 모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하 뭐 동굴 뭐 이런 이런 데서 지하방에서 막 그 숨어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좀 다른 사람들이 뭐 좀 잡으러 다니지 않을 날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제 날짜를 골라야 돼 다른 종교에서 축제를 지내는 날짜를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된 날짜가 12월 25일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윌리우스 달력을 기준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리스 정교회가 가톨릭하고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윌리우스 달력을 계속 그 달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날짜들 있잖아요 2월 혁명하고 10월 혁명으로 부르는데 러시아 윌리우스 달력 기준으로 러시아는 정교회거든요 근데 그게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는 3월 혁명하고 11월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달력이 날차게 나고요 그래서 뭐 그리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그런 이제 정교회식으로 종교를 지내는 나라들은 크리스마스를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 1월 7일에 기념을 해요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 때 그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바뀌었거든요 뭐냐 가톨릭이 1582년부터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쓰고 있고 영국 영국 국 성공회에서는 1752년부터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음 약간 그런 서구 문명이 퍼지고 그 크리스마스가 음 좀 약간 축제 페스티벌 이런게 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부처님 오신 나라곤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네 아 네 들어가세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음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크리스마스가 법정 공휴일이 된 것은 1949년부터예요 그래서 달력에 쓸 수 있는 법정 명칭은 그 기독탄신 이리라고 해요 왜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고유명사를 한자로 번역하면 기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개신교를 보통 기독교라고 하죠 음 그리고 그 관용적으로 근데 성탄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가톨릭에서 예수 성탄 대축일이라는 말을 쓰이는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권 아랍권 국가들은 이 12월 20일 공휴일이 아니에요 다만 이쪽 국가들도 그 뭐냐 미사를 하고 출근해라 그렇게 챙겨둔줘요 음 그리고 일본이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그 암멘토 그런 약간 신사문화가 있잖아요 일본은 신사문화가 있고 또 불교문화 쪽이에요 일본은 불교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아갔죠 그렇다보니까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가톨릭을 더 빨리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공휴로 지내지 않아요 왜냐면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음 근데 중국의 경우는요 그 일부 특별 자치지역만 공휴일을 지내고 있어요 홍콩 마카오 뭐 이런데 그리고 대만 대만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휴일을 지내고 있어요 대만의 제언절이 12월 25일이거든요 음 대만이 근데 이제 당연히 북한은 북한 같은 경우는 종교 자체를 거부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크리스마스는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뭐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종교적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이의가 제기가 됐어요 공휴일 조정할 때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 국군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 더 복잡해진 거는 1975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을 음력으로 따져서 또 공휴일을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종교적으로 형평성은 맞춰주는 셈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각종 풍습들이 막 생겨나죠 유럽에서는 근데 이 풍습들은 그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그 4세기에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인 성니콜라우스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 니콜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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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 그 어떤 집에 셋 딸이 결혼할 때 당시에 이제 지참금이 필요했나봐요 근데 이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대 그래가지고 니콜라우스 성인이 집에 굴뚝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 굴뚝에다가 금주머니를 뽁 떨어뜨렸어 근데 이게 그 벽난로에 걸려있던 그 양말 속으로 꼬리 뭐 농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또 미국을 거치잖아요 문화가 그 산타클러스가 미국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산타클러스는 크리스마스 때 굴뚝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준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레인은 1960 1605년부터 독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스부르 지역이 1605년에는 독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성로 맞으고 그런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스트라스부르 지역은 이제 프랑스 영토로 편입이 돼요 그 알자스 로렌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랑스 땅이죠 그리고 이제 캐롤 크리스마스 성탄 시기에 주로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성탄 시기를 12월 25일부터 그 주님 세례축일까지를 성탄 시기로 보거든요 그리고 성탄 8일 축제 기간은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이때가 성탄 8일 축제를 봐요 성탄 8일 축제의 마지막 날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이에요 자 그래서 캐롤은 그냥 수없이 계속 시대별로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에 막 유행하는 방식으로 캐롤은 계속 편곡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맛있는 문화도 있고 크리스마스 음식 이때 크리스마스 꼭 기념 케이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칠면조구이 그 칠면조구이 뭐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칠면조라는 거를 제가 먹어본 적은 없어요 달건 먹어봤지만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레프쉐라는 빵을 먹어요 이탈리에서는 뭐 카포마그로 뭐 이런 거 먹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 인사가 메르 크리스마스 뭐 이러고 관련 영화들이 있어요 34번가의 기저 폴라 익스프레스 그리고 그 유명한 나홀로 집에 원투스레퍼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엘프 러브 액츄얼리 패밀맨 당신이 잠는 사이에 시애틀을 잠 못 이루는 밤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런키스 굿나잇 키스하고 싶은데 브린즈 밀리언즈 나이 하드2 레인저게임 그리고 아이즈와이드샷 잭 프로스트 이건 1998년 버전 그리고 마지막 보이스카우트 디스 크리스마스 그 올아이 원 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램린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스토리 그리고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스 크루즈 시리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로맨틱 홀리데이 산타는 괴로워 아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작가는 존 휴스 감독은 크리스 콜럼버스 크리스마스 휴가를 식구들이 프랑스로 가는데 그 케빈이라는 그 대가족의 남매가 있어요 막내만 막내만 남는거야 혼자 집에있는동안 가정도둑들이 쳐들어와 근데 그 뭐냐 되게 그 막 전투지도 막 이런것도 막 펴고 막 하잖아요 약간 되게 웃겨 근데 이제 경찰이 원래 순찰을 해요 그러니까 케빈의 아빠 엄마랑 그 부탁을 했죠 어쨌든 케빈은 그 뭐냐 항상 그 나홀로지 맨 원투 보면 그 케빈은 혼자 남아있어 원에서 근데 이제 케빈은 처음에 어린 마음에 전날 밤에 혼났으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사져버렸구나 막 기뻐한거야 아 근데 이제 경찰 문제는 경찰이 도둑이야 그리고 이제 도둑은 그 친구랑 같이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이 도둑인거 아 제거 집으로 가서 그 전투를 칠어 어쨌든 근데 원래는 케빈도 거기서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도둑을 도와줘요 에이 케빈을 도와줘요 그리고 뭐냐 나홀로집의 원투가 대표적인 영화거든요 3때는 좀 바뀌어요 근데 이제 나홀로집의 투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제 플로리다에 마이애비로 간거야 근데 문제는 케빈은 이번에는 공항에서 없어져 공항에서 없어져 뉴욕으로 가 근데 뭐냐 뉴욕으로 가가지고 음 항상 1편하고 2편의 특징은 케빈이 그 크리스마스 직전에 꼭 뭔가 형제들하고 마찰이 붙어요 그래서 항상 케빈이 혼나 응 하여간 그래서 맨날 꼭 3층 다락방으로 가 그리고 꼭 그 다음날에 또 늦잠자 그래서 맨날 그 부금 나오잖아요 빠빠라바빠바빠빠바빠빠빠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밹 이거 그래서 맨날 늦어가지고 그래 근데 문제는 케빈은 이번에 집에 남은 건 아니었는데 공항에서 나공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코트를 입은 사람을 아빠로 오인하고 따라갔다가 마이애미가 아니라 뉴욕으로 가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그 케빈한테 자신의 카드와 돈이 담겨있는 가방을 맡겨버린거에요. 그래서 케빈이 이제 뭐냐 호텔 투석도 하고 돈도 좀 쓰고 어쨌든 근데 케빈이 이번엔 뉴욕에서 그 도둑들을 만나는거에요. 그래서 뭐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빈집으로 또 뉴욕까지 여행가가지고 또 빈집으로 유인을 해. 나홀로 집에서는. 그래서 그 케빈이 가족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방법이 아빠가 카드를 케빈한테 맡겨버린거야.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그 카드 결제 위치를 딱 추적을 해가지고 만나게 된거죠. 네. 토마토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케빈이 그 투숙한 호텔이 뉴욕의 칠성급 호텔에다가 케빈이 케빈이 혼자 나고되어있는 동안 쓴 돈이 거의 천 달러가 됐다고 해요. 어쨌든 계속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통 솔로들은 케빈하고 논다고 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얘기하다가 이제 나홀로 집에 영화 얘기는 좀 잠깐 했어요. 케빈하고 같이 놀죠. 요즘 솔로분들은 저는 이제 어차피 또 이제 한 내일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를 또 성당에 가있을거기 때문에 케빈하고 그렇게 좀 재밌게 놀일은 없을거 같고 오늘 혹시 그 영화 하나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총 8편이잖아요. 영화는 죽음의 성물이 두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가 3시간짜리 영화다 보니까 딱 0시에 해리포터와 마브사이더를 시작을 해. 그리고 끝나면 24시야. 해리포터 시리즈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아예 하루종일 쭉 돌려주는 채널이 있더라구요. 크리스마스 되면 항상 크리스마스 때 공중파에서는 케빈하고 놀고 그래서 흔히 막 그러잖아요. 아 이분 날인데도 방송하세요. 아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이 됐죠? 저는 근데 원래 방송할 계획이었어요. 방송할 계획이었고 뭐 제가 연애를 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희한하게 꼭 크리스마스일 때만 애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있어도 꼭 다른 식의 헤어지고 나니까 또 크리스마스에는 혼자야. 계속 크리스마스에 혼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탁물이랑 씨름하고 왔어요. 존 F. 케네디 얘기 잠깐만요. 녹화 종료하고 해줄게요.